ㅎㅎㅎㅎㅎㅎㅎ 아, 그냥 좋아... 예, 좋아요 많이 기어링 무섭죠 어뢰가... 좋았음 옛날 기어링 타 때문에 10.5kg 그거 끼고 푹푹푹 따르고 잡겠는데 요즘 그게 안 돼 그냥 단누봐, 니 할란드 나오기 전에 못 탔냐, 죽어 할란드 나오기 전에? 어, 죽어 어, 처음에는 기어링 타자마 이제 또 5위 타고 이제 5위 타다가 이제 데어링이랑 아 하버로스크 옛날 재밌겠고 하버로스크 좀 많이 타다가 이제 데어링 타고 그로조, 그로조 많이 탔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이제 저도 옛날에 또 했잖아 옛날에 또 왔어 딱 수리반 추가되고 전팀 나왔을 때까지가 그때까지였어 나 와드 꼈어 대공 쳤다 오우 자식 빼는데? 빼는거야? 공이 가는거야? 빼는거야 빼는거야 그래도 나 5대, 7대 격차했는데? 나 6대, 그럼 다 간거 아니냐? 아마 와드랑 다 가셨을 때 였던거 조지야 이거 조지야 이거 엔진보스탕 안해? 엔진보스탕 안해? 엔진 보스탕 조지야랑 마치ац 조지야 이거 야, 내리고 올라와 나 내리고 올라와 나 내리고 약한데 너무 들어오는데 좀 빼지? 아 나 뒤에, 나 뒤에 래피 때문에 나 지금 퍽 래피 또 못봤구나 일단 전함이 정독할 수는 없어 진짜 근데 여기에서 나 쉽게 퇴근할 애들이 없어 야야야 사실 와드 갈렸다 개걸 맞췄고 내 앞에 와드 갈래 조지 알파되면 좀 더 쎄지 않고 야 조지에 누구고 왔어 대대 조지에 뒷잡고 빨리 들어오지 어? 거기 한발 두발 세발 네발 다섯발 여섯발 일곱발 여섯발 여섯발? 어? 여기 두 놈 나눠서 맞은거 같애 사이좋게 맞았네 조지한테 쏜거 쟤 두개가 맞았지 근데 둘이 다 쓴거 없다 에딘이냐 하나? 하나 뭐냐 기어링 기어링이 맞은거냐 기어링이 맞은거야 기어링이 맞은거야 나 기어링이다 이거 턱 하났대 여기 아래 기어링이 많아 기어링이 4마리가 짧았네 그래서 기어링이랑 쌀 때는 후진만 해도 폭을 안 맞는 거야 볼티만 8천인가? 볼티만 정도 남았거든 볼티나 볼티뿐만 쌀은 볼티 쪽이거든 지금 나 B좀 가져 여기 기어링 하나 여기 있어 에딘 나갔거든 연막에서 여기 연막 속에 볼티 있는 것 같아 지금 확인해 아니 나 레이더 못 쳐 오케이 이거 좀 끊어야겠다 아 저기 P팀이 있네 야 꼴대다 꼴대 잔데 어래 뭐야? 길이야? 아 야 빨라져 나 조심해야겠다 어래 차량 맞겠다 나 우리 스마트 못 쳐 나 우리 스마트 못 쳐 나 지금 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나 지금 우선 어리지 못 가야 나 아리노코 볼티가 볼티 볼티 샤브! 볼티 아 볼티야 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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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린이 한발 맞겠다? 이야잇! 어림도 없지? 야 어린이 맞는건.. 어 너도 안맞네 뭐야? 티어링 어림둥절할 듯 아니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들었어 그리고 지금 아슬아슬함 지금 많이 아 씨X야 나 졸렸어 어 빨리 빼지구 뒤로 빼야돼? 빼야지 그러면 그냥 기어링 어린이 지장률 몇초인데 80초? 80초 정도? 풀세팅하면? 사실 한란드 때문에 밀리는거지 기어링도 어린이 투사력에서 밀리지 않아도 돼 아니 어린이 더 세 기어링 어린이 26점 오거든 그래 난 그걸 안쓸건데 아 비행기 아웃부터 떠봐야돼 아 볼 때 일단 안쓰려 뭐냐구 아 볼 때 일단 안쓰려 뭐냐구 아 볼 때 일단 안쓰려 뭐냐구 아 그럼 일명해 토지야 토지야 지금 한테 흘린거 같았어 토지 왔어 어허 어허 야 토지야 이거 못박히겠다 나 탑진을 누가 폴을 쌓였어? 나 탑진을 누가 폴을 쌓였어? 기어링이 지금 저 폴을 만들 수 있는거 아씨 어 아니다 아니다 나 피탑 지었다 오우 이걸 날 살려주네 기어링이 지금 섬 뒤에 있을거야 와 진짜 좋다 아 아 문 아 우리 아니 이건 민호인가? 아 기어링이네 아 아 야 너 조지야 왜 달려오냐? 하핳 어렵는데 진짜 아 이거 폴 쏘고 싶은데 장난치면 안되겠다 지금 수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에이블이 진짜 목소리 ㅈㄴ이긴해 내가 아까 분명 18,000을 샷시켰는데 볼티도 몰칫도 정말 5V 볼티도 마늘을 잤는데 볼티도 몰아예 desc다고 아 왜 안 잡냐고 나 이제 볼티 사게 가져올 여기 미얼링 아 이거 민호다. 야 민호다. 이거 꿀이 아니야 저거? 야 어뢰. 아 니 옆에 있으니까 어뢰가 사방에서 날라오잖아. 조심해라 야. 아 맞나. 아 진짜 무서워서 못살겠어. 어허. 페트로가 관심을 한 번에 받게 하지. 아 진짜 어뢰 지금 몇 개 피한대. 야 짤리 여기다. 민호보다 더 안타깝게. 썸씽. 이게 무슨 게임? 여기서 왜 연마하지? 혹시 레이더 엄마? 아 페트로 게임은 없겠네. 아 연말이야. 야 이거 어뢰가 피했다. 어뢰 누구야? 민호. 내가 한참 전에 보여줬는데. 그거 체력이 많이 달아서 그런건데. 다음 사이버. 이거 그럼 볼티 그냥 살려두고. 이거 혹시 A쪽 지원 가능해? 네 A쪽. 좋네요. 페트로가 레이더 하면 꺼볼래? 레이더? 레이터 하나 남았다. 레이더. 레이더. 아이 치아야죠. 이 지옥에서. 지옥이 좀. 이거 디어링화 빨리 정리되면 나 민호 타고 야마토 그냥 밥 두 명 죽일 수 있거든? 나 못가 원래 구축 싸움은 민호 끼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야? 구축 어 근데 기어링 잡아야지 엔진 나갔다 엔진 나갔다 그러면 난 못 쏴 민호 때문에 어 민호 얼굴 한 밟았다 아 저걸 피한다고 부가치지마 와 다 피했어 다 피했어 다 치지마 얘 민호 빼요 디어링 포스인가 어 저기 그냥 비싼거지 민호.. 디어링이 없나? 멜리다 남았대 패트로 어 하나 살피지마 근데 내가 칼을 해야지 나 너무 아픈데 이런 거 네 세 지금 연막 셨으니까 저 이용해 네 잠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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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연막이 뜯니깐 아 아 자 양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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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까지 근데 야마토 어려한발, 두발, 센스 센스 못 꺼지는거 같은데 저거 레이더 써, 아 레이더 아니야 아냐아냐아냐 어차피 보여, 어차피 보여 어, 곧보여 곧, 곧보여 야호토 나 옆구리를 둘네 포트롤하고 사는게 나야 그 다음은? 우와, 민호 써 민호 후진종 C 애들 체력없다 나 탐지됐다 야, 나 탐지됐어 어, 여기 탐지됐어 탐지됐어 와, 은신레이더 너무 좋다 그래서 있읍시다 8초 남아 씨, 진짜 엔진 손상 민호야, 내가 딸비처럼 조여도 소세히 쿠폰노라의 느낌 죽여 그런가? 어, 쓸만하면, 쓸만하면 다 쓴다 민호의 DPM 못 쉽게 보는 건다 알yers 와, 약속보 moon 2항모 도시 안가는데 이제 저 수리만 쓴다 아, 수수리만 쓴다 아, substance 상대방의 EF 네 아니, 네 여기서, 저 죽으면 다 죽고 질수도 있어요. 다 죽고 질수도 있어요. 조지아가 너무 쎄요. 조지아가 NV사기 민호 연막 기어링 아 피했다. 기어링 기어링 엔진 중 아 맞다. 나 기어링 못돌치 그런 당신을 위해서 철갑탄을 준비했습니다. 기어링 많이 상대해봤다. 아 많이 타봤거든 내가. 나이스. 기어링 개꿀맛. 네. 기파 이제 끝날거 같은데. 아 피니. 피 밟아. 피 밟아. 피 밟아. 그렇지 밟았어. 와 인성. 나 왜 탈지 되는거지. 아 민호 죽었네. 어 내가 죽었어. 아. 내가 오뎅이라서 이 악몽 공격할거 같은데. 아 내가 오뎅이라서 이 악몽 공격할거 같은데. 이게 장난치다가 지금 피금을 나요. 아 어리 쉽겠다. 와. 우린 거의 짧은데. 가야지. 오우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이번에 뭔가 시타가 뭔가 쉬운쉬하는데. 아 나이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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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만있어. 나 8만들밖에 안해줬어. 나 점수는 꽤 높게 받았다 이번 판. 히히 나 11만들겠지.